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지난달 강원도 관광객이 크게 늘어 1,16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. 강원도 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1,16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%, 전달보다는 14% 증가했습니다.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시군은 강릉시가 300만 명, 춘천시 263만 명, 원주시 255만 명 순이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횡성군으로 39.59%가 늘어 104만 명이 방문했습니다. 지난달 강원도 관광 소비 규모는 약 1,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% 증가했습니다.